먼저 주어부어로 쓰이는 동명서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첫 문장의 뜻은 뭘 것 같아요? 성빈아. 무슨 뜻을 완성시키라는 얘기입니까? 사진을 확인했어요. 뭐라고? 하나는 안들려. 영어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면 learning이에요. Learning English is important.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성빈아.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번 문장 해석하면. 좋은 학생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 하려는 얘기니까 Being a good student is not easy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성빈아. 완성시키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의 취미는 야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니까 My hobby is playing baseball.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빈아. 완성시키면 해석이 어떻게 되니? 그의 직업은 사진 찍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의 직업은 사진 찍는 것이다니까 His job is taking pictures죠. 오케이. 그러면 1, 2, 3, 4. 추가 질문. ing 형태말고 to do의 형태도 되는 건 몇 번인지? ing 말고 to do의 형태. 2D의 동서원형 형태 되는 건 몇 번인지? 그 다음에 1, 2, 3, 4. 주어로 쓰인 것은 뭐고 고어로 쓰인 것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1, 2, 3, 4. 중에서 to do의 형태로 쓸 수 있는 건 몇 번입니까? 성빈이 생각하기에. 그렇죠. 전부 다죠. 전부 다 to learn English is important 해도 되죠. learning 대신에 to learn 쓸 수 있죠. 왜냐하면 to learn English도 영어 배우는 것이니까 투구정사의 무슨 용법? 영사용법이죠. 마찬가지. to be a good student is not easy. being 대신에 to be 해도 상관없다. to be a good student 해도 착한 학생 되는 것이니까. 마찬가지. 내 취미는 to play 해도 된단 말입니다. to play baseball. 내 취미는 야구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투구정사의 명사용법으로 다 바꿨을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 to take 그로써도 상관이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1번. 수민아. 1번에는 learning English 부분을 보고 뭐라고 하냐. 얘 부분을 보고 동명사 덩어리. 동명사 부라고 할 거야. 됐습니까? 그럼 얘는 주어야. 도어야. 그 다음에 2번. 성빈아. being a good student is not easy. being a good student 이 부분이 동명사 9겠죠. 하나의 의미의 너머리니까. 그럼 얘는 주어야. 보어야. 주어야 역할하고 있죠. 그 다음에 my hobby is playing baseball. playing baseball 이 부분이 동명사 부라고죠. 이 부분이 주어야 보호야. 이 부분이 주어야 보호야. 그 다음에 보호죠. 왜 보호를 보고 선생님이 뭐가 보호라고 했습니까? 보호는 두 가지가 있다. 무슨 보호랑 명사 보호랑 그 다음에 무슨 보호 형용사 보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 보호는 뭐가 뭐 될 때 명사 보호라고 했습니까? 거시 거시다 될 때 그러면 내 치위는 야구하는 것 이 다 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보호라고 보호 역할을 하겠죠. 마찬가지 그의 직업은 사진 찍는 것 이다 되고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뭐가 되고 있다? 보호가 되고 있다. 자 영어는 주어가 긴 것을 주어가 길어지는 걸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쵸? 그래서 1번 2번은 원어민들이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 됩니다. 다음 성빈 1번 문장 원어민이 더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장은 learning english is important 가 아니고 it is important to learn english 근데 이것도 잘 안 쓰고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it is important to learn english 이렇게 더 많이 쓴다 했죠.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가주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진주어라고 얘기한다. 마찬가지 얘도 어떻게 쓰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 가주어진 주어라고 했던 거죠. 동명사 파트와 투구정사 파트는 명사적 용법 부분에서 겹칩니다. 그중에서도 주어와 보호는 앞으로 쓰일 주어와 보호는 ing 형태도 되고 투두의 형태도 다 될 겁니다. 포커스 58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투두도 되고 그 다음에 ing 형태도 모두 되는 애들이겠네요. 그 다음에 2번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라 그럼 무슨 얘기하고 이번에 2번 문제 2번에 있는 1,2,3,4를 푸는 접근방식 프로토콜은 이 문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었네라고 고치는 거죠. 그러면 수민이 생각하기에 첫 번째 문장은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이거 그쵸? 그래서 조금 고쳐줄 건 테이크 노츠의 뜻은 필기하다 입니다. 그니까 이 문장이 하고 싶었던 말은 필기하다는 좋은 습관이다가 아니고 필기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문장이죠. 그쵸? 그럼 수민이 생각에 뭐를 뭐로 고쳐야 돼? 테이크를 뭐로 고쳐야 된다? 그쵸? 테이킹 노츠를 고쳐야 되겠죠. 테이킹 노츠 is a good habit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her hobby is a make love with paper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이런 문장인데요. 성빈이 생각하기에 이 문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녀의 취미는 그쵸? 그녀의 취미는 종이를 사용하여 종이로 인형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뭐를 뭐로 고쳐야 되겠지요? 메이크를 making 또는 to make 로 고쳐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동명서니까 얘도 마찬가지 to take notes is a good habit 라든지 아니면 taking notes is a good habit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riding bikes are a good exercise 뭔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전거 타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이런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죠? 그리고 뭐를 뭐로 고쳐야 되겠다?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4번 My dream is to traveling in Africa 성민이 생각하기에 이 문장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고? 내 꿈은 아프리카 여행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어디가 잘못했었고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to traveling이 잘못됐다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오케이 traveling 로 고쳐주거라 또는 to travel 로 고쳐야 되겠죠. 내 꿈은 아프리카 여행하는 것이다 하고 싶으면 My dream is to traveling in Africa 또는 My dream is to travel Africa in Africa 이렇게 해야 되겠고 자 그럼 보자 3번 못 풀었는데요 이 문장이 하고 싶은 것은 자전거 타다 라는 말로부터 왔죠 자전거 타다는 라이드바익스죠 자전거 타다는 좋은 운동이다가 아니고 자전거 타다를 자전거 타는 것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럼 자전거 타다를 자전거 타는 것 고쳐주는 방법은 to ride 하든지 to ride 바이크스 하든지 또는 riding 바이크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어? 돼있는데 그럼 riding 바이크스 앞만 길어봤자 수명이나 뭐지? 그렇죠 잇이죠 자전거 타는 것 하나 자전거 타는 것 둘 안 되죠? 자전거 타는 것 셀 수 없죠? 그러면 it is good habit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거는 지금은 간단한데 이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동명... 이거 문법 제목은 문법 제목은 이렇게 됩니다 뭐는 동명사 주어는 뭐 취급한다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라는 법이에요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 좀 이따 좀 이따 조금 마시고 풀고요 네 내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 이거는 너무 뭐 딱딱한 표현이고요 뭐뭐 하는 것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은 당연히 암만 길어봤자 뭐다? 암만 길어봤자 이 시다 라는 문구부에요 it is지 it are가 아니죠 it is good exercise 해야지 it are good exercis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에서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이번 문제의 프로토콜은 이게 무슨 뜻이고 이 문장의 뜻이 뭐고 이거랑 같은 뜻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버스 운전하는 것은 어렵다 라는 얘기죠 버스 운전하는 것 똑같이 하고 싶으면 투 드라이브 대신에 그렇죠 드라이빙 해도 되겠죠 드라이빙 a bus is difficult 해도 똑같은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원어브 히스 하미즈 이즈 투크 커리안 푸드 오케이 그래서 원어브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여 오고 못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그의 취미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의 취미들 중 한가지는 한국 음식 요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투크 대신에 뭔 소울 되겠다 쿠킹 소울 되겠다 1번의 ing 하고 2번의 ing 또는 1번의 투두 부분과 2번의 투두 부분의 차이점이 있죠 1번의 투두 또는 ing 부분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다 주어다 2번의 투두 부분 또는 ing 부분이 하는 역할은 것이 거주자였으니까 하는 역할은 뭐다 고어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고요 3번 담배 피우는 것은 해롭다 이 강의 생활 여기에 이거는 칼질학이죠 그렇죠 이 문장은 무엇은 담배 피우는 것은 어떻다 해롭다 그럼 한풀의 뜻이 뭐겠어요 그렇죠 해로운 이라는 형성사니까 해로운 형성사니까 해로운 해로운 이라는 형성사니까 해롭다라는 동서만 해주려면 비동서가 필요하겠고 그럼 당연히 답은 스모킹 하면 되겠죠 스모킹 is harmful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은 휴직 취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너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다 좋다 그래서 휴직 취하는 것 그래서 so taking up rest is good for your health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 취미는 동전 수집하는 것 이다 것이 것이다 됐네요 my hobby is my hobby is collecting coins 하면 되겠죠 my hobby is collecting coins 그 다음에 그의 목표는 배우가 되는 것이다 his goal is becoming becoming on actor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에 있는 스모킹은 to smoke 여기에 있는 taking도 to take 여기에 있는 collecting도 to collect becoming도 to become 모두 다 바꿨을 수가 있다 투 부동산의 명소의 방법으로 to smoke is a handful it is a handful to smoke 가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은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take a rest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take a rest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고 my hobby is to collect coins his goal is 1번 2번 동명사가 모 역할 하고 있고 계속해서 주어 역할 하고 있고 3번 4번 것이 거주 다 됐으니까 전부다 모 역할 하고 있다 보호 역할 하고 있고 전부다 동명사 ing 형태 또는 2d 동사 원형 형태로 모두 바꿨을 수가 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죠 to do 가 될지 doing what focus 58 하지만 focus 59 얘기가 달라지죠 이번엔 뭐로 쓰이는 동명사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 조 그러면 enjoy 처럼 인지 enjoy 처럼 인지 아니면 누구 처럼 인지 want 처럼 인지 또 누구 처럼 인지 트라이 라이크 처럼 인지 또 누구 처럼 인지 트라이 처럼 인지 이 녀석들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목적으로 쓰이는 거 그 다음에 뭐의 목적어도 있습니까 뭐의 목적어 정치사의 목적어는 to do 입니까 doing 입니까 그쵸 그쵸 man how about to meet at 5 가 아니고 how about meeting at 5 thank you for coming 와 너무 고마워 이런 것들 퍼커스 59 에서 우리가 정리해봤던 내용들 어떻게 나왔나 그래서 첫번째 동영사를 찾아서 믿줄거라 뭐뭐 하다가 뭐된걸 찾아라 뭐뭐하는것 된 부분을 찾아라 뭐뭐하다가 뭐뭐하는것 된 덩어리를 찾아라 그럼 her job is teaching english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동영사만 찾으라 그러면 teaching만 동영사고 동영사구를 찾으라 그러면 이렇게 겠죠 그래서 그녀의 직업은 영어 가르치는 것이다구요 그 다음에 he is interested in painting 그래서 그는 그림글이 는 것에 관심있다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음 그 얘기 하죠 그러면 I enjoy studying Chinese 그래서 studying이 동영사고 동영사구는 studying Chinese가 동영사구겠죠 그 다음에 walking fast is good exercise 빠르게 걷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자 그래서 1 2 3 4 동영사는 찾았는데 동영사가 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영사가 무슨 역할하는가 무슨 역할하는가 주어 역할하는가 동영사가 무슨 역할하는가 보호 역할하는가 동영사가 목적어 역할하는가 이렇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her job is teaching English 에서 성빈아 teaching English는 주어 부어 목적어 중에서 하는 역할이 뭐지 뭐라고? 부어다? 다른사람도 물어보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he is interested in painting 에서 목적어다 그 다음에 I enjoy studying Chinese에서는 뭐라고? 목적어다 walking fast is good exercise 보호자 보호다 오케이 다 맞았죠 얘가 보호인 이유 이가 막 teaching English가 왜 보호지 어 어 어 영어 가르치는 것은 영어 가르치는 것 이다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의 목적업니까 페인팅은 전치사의 목적이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enjoy의 목적업구요. 그 다음에 얘는 주워죠. 빠르게 걷는 것은 이 부분이 is good exercise 좋은 운동이다라는 부분이 뭐기 때문에 봉사 부분이죠. 좋은 운동이다. 누가 빠르게 걷는 것 이런 걸 보고는 주워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중에 그러면 투드로 바꿨을 수 없는 것만 찍어내겠습니다. 투드로 바꿨을 수 없는 것. 그니까? 수민 1번 her job is to teach English 됩니까? 그쵸 되죠. 그 다음에 2번 2강 he is interested in to paint 됩니까? 안되죠. 얘는 투드로 바꿨을 수가 없죠. 왜? 전치사의 목적이니까. 그 다음 성빈 I enjoy to study Chinese 됩니까? 왜 안됩니까? 스터디 된다 된다. 안된다. 왜 안된다. 그쵸. enjoy는 목적으로써 뭐에 대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야 되니까? what do you enjoy죠? 그쵸? what do you enjoy?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되어서 앞으로 나가는 걸 보고 목적으로 하고 enjoy는 doing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계속해서 이 강. to walk 됩니까? 네. 오케이. 뭐니까? 주어니까. to do 해도 상관없고. 더 좋아하는 영어민이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가? It is a good exercise to walk fast. It is a good exercise to walk fast. It is a good exercise to walk fast. 굉장히 호친거 좋아하는 형태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이렇게 받아보리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1번 수민 위. we practice play the violin everyday. 이렇게 해서 이 강. how about having dinner with me. how about having dinner with me. 이렇게 해서 이 강. how about having dinner with me. I'm sorry for lying to you. 여기서 3번. 어 수비 내야 되겠네. enjoy. camping in the mountains. 그래서 이강 채점 다 맞았다. 그러면 1,2,3,4 중에서 2,2의 형태로 가능한 거. 2,2의 형태로 가능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1,2,3,4 중에서 2,2의 형태가 가능한 거. 그래서 수민아 2,2의 형태가 가능한 건 몇 번이죠? 1번,2플레이로 바꿨을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2,2가 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플레잉 더 바이올린 끊어있게 하면 위가 프랙티스 안되죠? 우리가 연습한답니다. 무엇을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얼마나 아주 매일. 그러면 프랙티스는 누구처럼? enjoy처럼. 2번이니까 투패렐레이로 바꿨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2번 투햄으로 바꿨을 수 왜 없습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도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나랑 같이 저녁먹는 것 어때? 라는 표현인데 투햄으로 바꿨을 수 없고 그 다음에 3번도 2번하고 똑같은 이유를 줘. 얘도 about 전치사, for도 전치사죠. I'm sorry for lying to you. 난 어떻다? 오케이, 왜? 너에게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너에게 거짓말해서. 그래서 1에다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are you sorry for? 안 만기려 봤자. line to you 안 만기려 봤자. 이 시니까 이 시험 대답 듣고 싶으면 뭐예요? what are you sorry for? what are you sorry for? 오케이, 그래서 for what이 뭘 주셨어? for what? for what? for what are you sorry for? for what are you sorry for? for what are you sorry for? 자, 잠깐만 수업 좀 하겠습니다. 스탑. 스탑에 대해서 수업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저거 두세요. 스탑은 몇 가지 뜻이 있다? 두 가지 뜻이 있다? 수업했던가? 스탑은 몇 가지 뜻입니다. 아래그 거짓말 좋아 어? 이런 뜻도 있고 이동을 멈추다 라는 뜻도 있고 뭐뭐를 그만하다 라는 뜻도 있다 영어로 풀이를 하면 뭐의 뜻도 있고 not move의 뜻도 있고 quit의 뜻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문장의 차이점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I'll stop 이 두 문장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해석하기 전에 stop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sto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입니다 enjoy처럼 합니다 stop은 enjoy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 그니까 같은 통에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일 때 1번 2번 enjoy doing의 뜻이 뭐예요 enjoy doing 뭐뭐라는 것을 즐기다 줘 그쵸 그러면 stop은 enjoy처럼 이라 그랬으니까 stop 뒤에 doing이 오면 이 뜻이란 말이죠 뭐뭐라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다 라는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I stopped listening to the music의 뜻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I stopped listening to the music 그러면 이때 stop은 뭐로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quit quit으로 바꿨을 수 있다는 말이죠 quit의 삼남면신 quit quit quit이죠 quit quit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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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quit listening to the music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I stopped listening to the music의 stopped의 뜻은 이 문장 전체 또는 이 문장 전체의 뜻은 이 문장 전체의 뜻은 그죠 난 더 이상 노래를 듣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나는 노래 듣는 것을 그만하다 라는 뜻이죠 난 더 이상 노래를 듣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stopped 있고요 어쩌고저쩌고 됐는데 여기에는 뭘 쓸 수 있느냐 in order을 쓸 수 있습니다 stop 뒤에 to do가 왔을 경우에 stop 뒤에 to do에는 뭘 쓸 수 있다 in order 또는 so added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대답도 고 싶어 좀 뭐라고 모를래 why why did you stop이죠 why did you stop 그러면 이 문장에 대해서는 나는 뭐했다 나는 어딘가로 가다가 멈췄단 말이죠 길을 걸어가다가 멈췄다 이 부분에 해석을 보면 어떻게 돼요 in order to do so as to do 뭔 뜻이었습니까 충부정사의 무슨 종법이었어 부서적법이고 뭐를 나타내는 부서적법이었어 그래서 I stopped in order to listen to the music 또는 I stopped to listen to the music의 뜻은 나는 뭐했다 난 가정기를 멈추었다 여기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음악을 듣기 위하여 이 뜻이죠 나는 음악을 듣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었다 그러면 얘는 why에 대한 대답이고 그러면 listening to the music 다시 돌아가서 listening to the music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id you stop이죠 그쵸 stop 뒤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런걸 보고 주어라 그래 보어라 그래 목적어라 그래 목적어라 그래 목적어라 그러죠 그래서 stop은 무슨어로써 목적어로써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doing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다 할 때는 stop doing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탑이 이 뜻하고 이 뜻하고 비슷해 보여 멈추다 하고 그만하자 라고 나는 뭐 걷는 것을 멈췄어 나는 이동을 멈췄어 나는 담배 피는 것을 멈췄어 담배 끊었어 근데 이 뜻에 멈추다 하고 이 뜻에 멈추다 하고 영어로 풀면 전혀 다른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stop 뒤에 to do가 오면 뭐뭐하기 위해 가전기를 멈추었다 라는 뜻이죠 stop 뒤에 doing 오면 뭐뭐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다 그래서 stop은 stop은 누구 처럼이 아니다 try 처럼이 아니야 어 try도 선생님 뒤에 못 올 수 있고 to는 올 수 있고 doing도 올 수 있고 똑같잖아요 자 이 뒤에 있는 to do든 try 뒤에 to do든 try 뒤에 doing이든 다 뭐에 대한 대답으로 쏜거야 이거 무슨으로 쏘는거야 목적으로도 나오는거죠 try try to do 가오면 try 했듯이 뭐라고 했어요 노력하다가 했고 try doing이 오면 시도하더나 했죠 그러면 이래 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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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you try 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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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으라 말이죠 뭐 뭐 그 앞라이 는 또 두인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말이야 그렇습니까? 목적으로서 가질 수 있는데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얘 뜻이 달라진다. 그런데 스탑은 스탑 뒤에 추수는 뭐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왜 멈춰서니라는 뜻입니다. 왜 멈춰서 오박을 듣기 위하여. 얘는 why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그래서 목적어가 아니야. 그래서 스탑은 내가 뭐 가르쳐줄 때 같이 안 가르쳐줬어. 스탑은 그래서 try나, try나, remember나 forget 가르쳐줄때 같이 안 가르쳐준거야. 얘들은 얘들의 공부 좀 목적으로 둘 다 가질 수 있는 뜻이 달라진거. 스탑은 목적으로서는 누구처럼 뭐뭐 하는 것을 할다 할 때는 enjoy처럼 ing만. 그렇다고 해서 to do가 못오느냐. to do가 올 수 있는데 to do가 오면 뭐뭐 하기 위하여 가전기를 멈추었다. 왜 멈췄니? why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래서 무슨어가 아니다? 멈췄니가 아니다. 그렇습니까? 시험문제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중 어색한 부분을 고르세요 하면서 긴 인장에 쭉 나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다리를 다쳤습니다. 어제 친구들과 놀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축구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런게 얘기할때 뒤에다가 I start to play soccer 그래갖고 to play에다 밑줄 꺼놓고 만약 축구에다 물어봅니다. 틀렸죠. 다리 부르셨으면 축구하기 위하여 가전기를 멈추는거야. 축구하는 것을 그만하는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오면 to do가 아니고 doing의 형태가 돼야 되겠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가르치는 것이 문제로 나올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이 말 한 사람은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쵸.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하고 있으니까 피아노 막 시끄럽게 막 꽁꽁꽁꽁 치고 있으니까 please stop playing the piano 해야 되겠죠. please stop playing the piano 그 다음에 이 시제가 뭔 것 같아요. 현재 시제로 할까요? 뭐 현재 시제로 해도 되고 과거 시제 해도 상관없는데 현재 시제로 합시다. 그러면 hit hit mind opening the window 그 다음에 자 face가 여러가지 뜻이 있다는 걸 얘기해야 되겠네요. face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뜻은 얼굴 근데 또 무슨 뜻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영사로서는 얼굴이지만 동사로서는 마주하다 직면하다 맞닥뜨리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you cannot you cannot avoid you cannot avoid facing the problem facing the problem 이거 오케이. 그래서 1,2,3,4 이강 채점 다 맞았습니까? 다 맞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넌 안타깝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민 다 맞았습니까? 수민이 딱밤이고 성빈 다 맞았습니까? 네 다같이 딱밤으로 대동 관계네요. 그렇죠. 하나 틀렸네요. 이 마인드 이 마인드 이런게 어울리냐 이 마인디드 하든지 이 마인드 하든지 이래야죠. 그러면 1,2,3 중에 ING 형태를 TODO의 형태로 바꿨을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까요? ING 형태를 TODO의 형태로 바꿨을 수 있는 거 1번 TO PLAY 됩니까? 되죠? 안될게 뭐가 있습니까? 되는데 그런데 뜻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쵸? 자 지금 있는 PLEASE STOP PLAYING THE PIANO는 안만 길어봤자 지금 2시죠. 그쵸? 제발 좀 그만하세요. 뭐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이고 TO PLAY가 오면 뭔지세요? 제발 좀 제발 좀 가전기를 멈춰주세요 가 되는거죠. 제발 좀 가전이동을 멈춰주세요. 왜? 피아노 연주하기 위하여 피아노 연주하기 위해서 좀 잠깐만 좀 멈춰서 여기 앉아서 피아노 좀 쳐보세요. 이 뜻이 되는거죠. 그렇습니까?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되는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인드는 누구처럼 마인드는 인조이처럼 인조이처럼 투 오픈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어 보이드 어 보이드가 뭔 뜻이었더라 피아노 그렇죠. 피하다 했죠. 그렇죠? 어보이드는 누구처럼 어 인조이처럼 인조이처럼 투 페이스 쓸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you cannot avoid facing the problem 이 뭔 뜻일거 같애 이강아 네? 저는 음 어 문제를 마주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문제를 마주하는 것을 피하는 것 그렇죠. 나는 그 문제를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릴 수 밖에 없다 피하는 피할 수가 없다 너는 피할 수가 없어 무엇을 피할 수 없다 facing the problem 하는 것을 그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facing the problem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모를래 어 어 어 어 어 어 그쵸 what can't I avoid 되겠죠 what can't I avoid 제가 무엇을 피할 수가 없나요 he minds 그는 뭐한다 opening the window 하는 것을 창문 여는 것을 싫어한다 창문 열지 말라고 한다는 얘기죠 Please stop 제발 좀 그럼 얘는 퀴즈이야 여기 플레인다 피아노 갔을 때 퀴즈이야 not move don't move quid이란 말이죠 제발 좀 그만해 주세요 무엇을 그만할까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데다 목적어를 가지려고 하면 ing 형태로 와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칼질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이 같으면 이거 어떻게 표현할래 thank you thank you invite me invite me 이렇게 표현할 것 같다 그 다음 그는 그의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뭐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수빈이 같은 경우에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애 we like we like we nos we 그 다음에 그녀가 숙제하는 것을 끝냈다. 송빈이 같으면 이거 어떻게 표현할 것 같네? 그 다음 뭐라고?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축구하는 것을 뭐한다? 잘한다. 그래서 이강이 생각한 게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될 것 같니? 짠 I am good at playing soccer 그래서 채점 수민 몇 개 틀렸는지 아니면 다 맞았는지 뭐 이런 거만 얘기해 주세요. 몇 번? 다 맞았습니까? 성빈이 채점 몇 개 틀렸는지만 얘기하세요. 한 개가 틀렸다? 또 이강이 생각할 때 다 맞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몇 번에 틀렸는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골랐습니까? 몇 개 틀렸는지? 몇 개 틀렸는지 골랐습니까? 하나, 둘, 셋 너 왜 얘기 안 해? 1번이 틀렸죠. 내가 이강이한테 이거 왜 시켰는지 알아? 내가 당연히 고민했습니까? 내가 분명히 어떤 수고를 외우라고 했어. 어떤 수고를 외우라고 했냐면 내가 분명히 기억하십니까? 아, 좋지, 좋지, 좋네. 땡큐, 땡큐, 땡큐 어떤 것 때문에 고맙다. 땡큐, 땡큐, 땡큐 그래 안 그래, 중냐? 그래서 그러면 thank you for inviting me thank you for inviting me 나를 초대하다 invite me 나를 초대하는 것 inviting me 나를 초대해 준 것 때문에 for inviting me 그 선물 고마워 thank you for the gift 여기에 뭐가 오면 된다 명사가 오면 된다 선물 고마워 thank you for the gift the gift 한번 길어봤자 inviting me 한번 길어봤자 뭐의 목적읍니까 전치사의 목적읍 그 다음에 1,2,3,4 중에서 to do도 되는 것 몇 개 있는지 2,2,3 2,3,4,4 OK OK 그래서 성비 생각할 때 몇 개 1개 1개 이강이 생각할 때 그 관계가 누구야 이강이 생각할 때 그 관계가 누구야 그렇죠 얘는 뭐라고 해야 된다 to 그 다음에 얘도 이거 to 보다는 루이스 쓰는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He likes to talk with He likes talking with his friends 그래서 뭐 talk 2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루이스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1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ING가 온게 몇 번인지 1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ING가 온게 몇 번인지 2,3,4 1번에 INVITING ME가 와야된다 1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ING가 온게 이제 수민이 생각할 때 몇 번 2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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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 3번이 2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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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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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 I am BUDET playing soccer 그러면 다시 수민 1번하고 4번은 왜 어떤 공통점이 있지? 뭐라고 말을 해야되는데 말을 못하겠지 그치 그러면 공통점이 있는 부분을 밑줄로 그으면 뭐하고 뭡니까? 4하고 S이죠 그쵸? 4하고 S의 공통점은? 그렇죠 전치사라는거죠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으로 ING가 왔다 그니까? 그 다음에 FINISH는 누구처럼 FINISH는 누구처럼 ENJOY처럼 DOING만한 목적으로 가진거고 LIKE는 누구처럼 LOVE처럼 HATE처럼 CONTINUE처럼 START처럼 BEGIN처럼 TO DO와 DOING은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다 좋습니까? OK S에 어 자빠질 거 같아 서서 수고보다 앉을 수가 없고 편하게 편하니 어 변화 그 다음에 동명서하고 중공사 동명서하고 이 파트는 왜 나와 사세요 포커스에 의지해서 뭐 기억나는거 봄난 동명서하고 시대기 그냥 4 여기에 나오는 투구 정산은 전부 다 무슨 적용법이야? 전부 다 명사 적용법이에요. 그렇죠? 누가 배운 게 바로 뭡니까? 누가 원수처럼이야? 누가 인조이처럼이냐? 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답을 쭉 한번 어법상 바르게 고쳐 써라. 그래서 기브업은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모안을 ing만을 목적으로 가지죠. he gave up building a model airplane. 그 다음에 플랜은 누구처럼 플랜은 누구처럼 원트처럼 모안을 목적으로 취한다. to do 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거죠. 엉뚱한 거 목적으로 갖다 놨죠. 그 다음에 마인드는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모안을 목적으로 가진다. ing만을 목적으로 가지죠. 그 다음 decide는 누구처럼 원트처럼 모안을 목적으로 하십니까? 원트처럼 모안을 목적으로 아닙니까? to do 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이렇습니까? give up doing, plan to do, mind to do, decide to do, avoid doing, keep doing, continue. continue, to do doing. 그쵸? 맞습니까? deny, doing, practice, doing, hope, to do, wish. 맞습니까? 그거 하는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he gave up building a model airplane. 그는 모형 비행기 만드는 것을 뭐했다? 포기했다. give up doing. 그 다음에 I am planning to go to Europe. 나는 유럽 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this summer, 올 여름에. she didn't mind. 그녀는 뭐하지 않았다? she didn't mind. Lending me her phone. 무엇을 싫어하지 않았대요? 내가 폰을 빌려주는 것을. 나에게 그녀의 폰 빌려주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합시다. 지금은 문법하고 있으니까. Lending, 뭐하다? 빌려주다. 반대말은? Lending. 뭐해? 빌려. 빌려. 오. 창의적인데? 반대말은? 바로우였죠. 바로우의 뜻은? 빌리다였고. 랜드는 빌려. 주는 거죠. 내 안에 give 있다는 누구? 네. 내 안에 give가 들어있는 건 누구? 네. 랜드죠. 빌려주는 거죠. 지금 랜드하고 바로우 수업하고 있지 않니? 이 친구야? 내 안에 give가 들어있는 건 누구? 네. 랜드죠. 빌려주는 거죠. 랜드 A, B 하면 뭐해? 랜드 A, B. A, AB는 뭐해? 그러면 랜드 B? 4A. 2A죠. 누구처럼? give처럼 2 쓰죠. 4형씩, 3형씩 전환할 때. 랜드도 수요동사입니다. A에 B를 빌려주다. 랜드 B, 2A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They decided to sell their house네요. 그들이 뭐 했대요? To sell their hous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To sell their house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What did they decide죠? 그쵸?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n't she mind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뭐라고 부를래? What are you planning이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at did he give up이죠? 그쵸? 전부 다 What에 대한 대답이고 동사 뒤에 있으니까 전부 다 무슨어다. 전부 다 목적어죠, 동사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She avoided She avoided 당연히 meeting him이죠. She avoided meeting him. 그 다음에 He enjoyed He enjoys He enjoys cooking for his friends이구요. We hope 그니까 We hope We hope To see you again To see you again 당연히 그 다음에 The dog began Barking The dog began Barking이죠. 됐습니까? 자 1,2,3,4 중에서 답이 두개인거 1,2,3,4 중에서 답이 두개인거 네 그래서 수민아 1,2,3,4 중에서 답이 두개인거 몇개 있니? 답이 두개인거 몇개? 안들려 몇개? 한개다 그렇죠 성빈 그래서 그 한개가 누구야? 그렇죠 4번이죠 얘는 뭐해야된다 To Bark 해도 되겠죠 The dog began to bark 그래서 Begin인 누구처럼 Like Like Start Continue 그렇죠 To do 임의 뜻은 그녀가 뭐 했대요? 피했다. 무엇을? 그를 만나는 것을. 피했다. 피했다. 합시다. 맞춥시다. 좀. 그 다음 그가 즐긴다. 친구를 위해 요리하는 것을. 우리가 뭐한다? 우리가 희망한다. 너를 다시 만나는 것을. 그게가 뭐했다? 시작했다. 뭐를 향해 뭐하는 것을? 문을 향해 짓는 것을. 시작했다. 짓기 시작했다. 좀. 왜 하필이면 3번의 문제는 스타트고 또 2번은 뭐야? like고 3번은 뭐야? love을 쓰겠어. 여기 빠진거 몇개 있어요? 3개나 있습니까? 어. 그랬는데. 3개 있네. 그렇죠. 여기 빠져있는거. 이 문제 내고 싶었는데 칸이 못 알아서. 못 낸거 또 누가 있습니까? 컨티뉴가 있죠? 또. 스타트. 스타트가 있으니까. 어? 스타트가 있으니까. begin도 빠졌죠? 그 다음에 또? hate도 빠졌죠? 3번 문제는 출제. 왜 나온겁니까? 왜 스타트하십니다. to do와 doing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으면 의미 차이도 나지 않는거죠. 그니까 to talk를 모두 해도 되겠다. talking으로 해도 되는거죠. he started talking about his problem. 그는 그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무엇을 시작했니? what did he start죠? 그 다음에 I like. 난 좋아한다. watching sad movie. 난 슬픈 영화 보는 것을.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she loved. 그녀가 엄청 좋아합니다. walking in the garden. 정원에서 일하. 그는 것을. to walk in the garden 해도. 전부 의미 변화 없이. to do와 doing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공판죠. 이번엔. OK. 칼질하기. 나는. 춤추는 것을. 멈추었다. 그러면. 멈추었다는. 가던 길을 멈추었단 얘기야. 더 이상. 이걸 하지 않는단 얘기야. 멈추었어. 가던 길을. 멈추었단 얘기야. 멈추었단 얘기야. OK. 그래서 시제는. 그렇죠. 그럼 난 멈추었다. I stopped. to dance야. dancing이야. I stopped. dancing. 그럼 이거는. I didn't move. I quit. I didn't move. dancing이야. I quit. dancing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퀴즈의 뜻은. 뭐뭐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id you stop. 그렇죠.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이 시고. 그래서 스탑의 무슨 어로써 왔다. 목적으로 써 왔다. 만약에 I stopped to dance 하면. 해석이 어떻게 바뀌어. I stopped to dance. 난 뭐했다. 멈추었다. to dance 해석을 해줘. 춤추기 위하여. 왜 가던 길을 멈추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쓰라는 뜻과 다른 뜻이니까. to dance 할 수가 없다. 그래서 to dance란 대답 듣고 싶어. 만약에 I stopped to dance 있으면. to danc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왜 가던 길을 멈추었니. 춤추기 위하여. 그래서 뭐를 나타내는 무슨 영법. 의도를 나타내는 무슨 영법. 무슨 영법이다. 그래서 목적으로 써온 게 아니란 말이죠. stop기에 to do는. what did you stop. 암만 난 그것을 멈추었다. 목적으로써 지금 쓰라고 한 거죠. 나는 춤추기 위하여. 왜 멈추었니가 아니고. 무엇을 멈추었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으로 하려면 stop은 enjoy처럼. 주잉만한 목적으로 가진다. 좋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 본교제에는 안 나왔는데. 여기에는 now to stop에 대한 얘기. 그러면 이게 연습 문제에도 나오겠죠. 그쵸? 자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는 무엇을 뭐한다. 시제는 원한다. 원했다. 원한다. 현재죠. 그녀가 원합니다. she wants. 무엇을 to buy the t-shirt. she wants to buy the t-shirt. she would like to buy the t-shirt. 자 선생님이 like하고 would like의 차이점은 수업시간에 얘기했죠. like는 to do와 doing을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would like는 뭐랑 똑같기 때문에 want랑 같기 때문에 would like의 목적은 뭐만 가능하다. to do만 가능하다. 가 원한다니까. would like to buy the t-shirt. 되겠고. 그냥 그들은 말타기를 배웠다. 누가 그들이 무엇을 말타는 것을 뭐했다. 배웠다. 시제는 그들은 배웠어요. they learned. learn은 누구처럼 그쵸? they learned riding a horse 하면 되겠죠? 그래서 learn은 want처럼 뭐만 목적으로 가진다? ride a horse they learn to ride a horse run to do야 learn to do want to do learn to do hope to do wish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enjoy doing avoid doing keep doing give up doing deny doing stop doing 됐습니까? practice practice training 이런거 하는거죠. 그 다음엔 종명서 파트 이제 마무리하고 시험 칠건데요. 이 강의는 종명서 파트에서 뭐가 기억에 남아? 응. 응. 궁금한 것 같아요. 응. 궁금한 것 같아요. 궁금한 것 같아요. 궁금한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았더라? 응. 뭐가 제일 어려웠어? 보호가 제일 어려웠어? 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누가 누가 투두를 좋아하는지 누가 두잉을 좋아하는지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건 오케이 수민이는 뭐가 기억이 났나 봐 아 이거 구분하는 거 외국이 좀 많지 자꾸 반복해서 보는 거야 다섯 번 정도는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성빈이는 뭐가 기억이 났나 봐 아 트라이 투두 리멤버 투두 이게 차이점이 제일 신기하더라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장의 형식입니다 꺼내 주시고요 자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문장의 형식 파트는 어떤 문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이게 몇 형식이냐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지만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끊어있게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어의 형태가 이 자리에 해피가 와야 되는지 해필리가 와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투두가 와야 될지 두잉이 와야 될지 두가 와야 될지 이런 것들 투두가 와야 된다면 왜 그런지 두잉이 온다면 왜 두잉이 와야 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맞죠 여기 풀이할 차례죠 이 형식 문장 이 형식 문장 이 형식 문장 정리해보면 뭐가 뭐 되거나 뭐가 뭐 될 때 이 형식이다 어떠니 어떻다 되거나 것이 것이다 이때 이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형식은 이 형식은 이 형식은 뭐가 이 형식이었더라 끊어있게 했을 때 누가 뭐 한다 들어 있고 나머지 애들 다 잘라갖고 봤더니 전부다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만 잔뜩 들어있다 이게 이 형식이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보호를 찾아서 밑줄을 그으라 됐는데요 결국은 의미 버전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이 어떻다 되거나 것이 것이다된 부분을 찾으란 말이죠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아야 일단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더 저쥐 이즈 와이즈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내가 저쥐를 찾아오란 얘기를 왜 안했지 저쥐 저쥐 저쥐가 뭐예요 그쵸 그럼 더 저쥐 이즈 와이즈의 뜻은 이 판사는 이 판사는 이 판사는 현명하다 저쥐 나완자 와이즈는 와이즈 뜻이 뭐니 현명한이죠 현명한 그쵸 그럼 더 저쥐 이즈 와이즈의 뜻은 그 판사는 현명하다죠 그쵸 그럼 끊어있게 하면 누구는 그 판사는 어떻다 현명하다 됐습니까 그럼 보호는 누구예요 이즈 와이즈 와이즈가 보호죠 이즈 와이즈는 동사 덩어리구요 와이즈가 그럼 얘는 명사 보호야 형용사 보호야 그쵸 와이즈가 명사였죠 그쵸 와이즈의 뜻이 현명한인데 명사겠냐 어 그래서 와이즈는 형용사 보호야 명사 보호야 이런걸 보호 형용사 보호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형용사 보호인지 명사 보호인지 됐습니까 그 판사는 어떤 이다 현명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The little boy is a genius 마찬가지 끊어 읽게 하면 되겠네요 누구는 그 어린 소년은 어떻다 지니어스 지니어스가 뭐예요 지니어스 그 어린 소년이 천재다 이러고 있죠 누가 뭐한다 누가 뭐한다 밖에 없네요 마치 일형식처럼 보입니다 근데 일형식은 아니죠 그쵸 그래서 보호는 뭐가 보호입니까 어 지니어스가 보호죠 그쵸 그럼 당연히 명사 보호야 형용사 보호야 당연히 명사 보호죠 아 어가 있는데 이게 형용사겠냐 그 어린 소년은 것이다 하고 있죠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명사 보호죠 천재다 됐습니까 그 다음 3번 문장 The flowers smell good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녀석을 뭐로 바꿔도 뜻이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나네요 그쵸 그래서 어떤 녀석을 뭐로 바꿔도 뜻이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납니까 이 3번 문장에서 스멜을 뭐로 바꿔도 비동산 뭐 아 flowers is is구나 스멜 대신에 뭘 써도 알을 써도 The flowers are good The flowers smell good 나 뜻이 얼만큼 차이 난다 요만큼 차이 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에 스멜일 때 뜻은 그 꽃들이 어떤 향기 난다 좋은 향기가 난다고 Are good 그 꽃들이 좋은 향기가 나니까 그 꽃들은 어떻다 좋다 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보호는 누구 구시죠 Are good The flowers are good The flowers smell good 그래서 이런 동사들 비 동사랑 뜻이랑 요만큼 다른데 감각기관과 관계된 동사들을 뭐라 그런다 예를 보고 그렇죠 감각동사라고 한다 이거 감각동사 그니까 그러면 얘는 굿은 형용사부호야 명사부호야 아이고 이제는 좀 맞출때도 안됐나 어떠하면 어떻다됐으니까 형용사부호죠 그 다음 The so far looks comfortable comfortable 뜻이 뭐든가요 편안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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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4번 문장에 어떤 단어를 어떤 단어로 바꿔서 뜻이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나네요 그쵸 그래서 어떤 단어를 어떤 단어로 바꿔도 돼 looks를 is로 바꿔서도 뜻이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나죠 그쵸 그러면 더 소파 is comfortable 뜻은 그 소파는 편안하다고 더 소파 looks comfortable 하면 뜻이 편안해 보인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호는 comfortable 이죠 그럼 comfortable 형용사부호야 명사부호야 형용사부호야 형용사부호죠 형용사부호죠 어떠니 어떻든 했습니까 형용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를 보고 무슨 동사라 그래 감각동사 이게 무슨 시가 와야지 어떤 시가 와야지 주어가 뭔데 주어는 명사죠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설명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거 이거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차이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편안해 보인다는 이 이 이 이 그 이 이 이 이 스윙 컴포러블리 해야되면 아닌데 왜 여기는 똑같이 선생님이 얘도 편안하게고 얘도 편안하게인데 왜 얘는 컴포러블리 얘는 컴포러블리입니까 원래 선생님이 편안하게 애는 사전 찾아봤더니 편안하게를 사전 찾아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컴포러블리 기댔어 컴포러블리가 되겠소 어떻게 겠죠 컴포러블리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죠 얘는 왜 컴포러블리야 얘 무슨씨야 그렇죠 어찌씨죠 어찌 앉아있는 중이다 이거 그쵸 근데 얘는 그가 편안해 보인다는 얘기는 그는 결국 어떻다 그가 편안해 보여 내가 가서 물어봤어 are you comfortable 너 편안이 라고 물어봤어 yes i am 그랬어 룩스 대신 못쏘는데 그는 편안하다 이래도 되는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b 그래서 소라 is beautiful 소라는 아름답다죠 그쵸 근데 이걸 쓰면 어떻게 될까 소라 소라 looks beautiful 뜻이 요만큼 차이 나는 동사죠 그쵸 소라는 아름답다인데 룩스로 바꾸면 소라는 아름다워 보인다 같은 얘기죠 아름답다 아름다워 보인다나 그리고 아름답다 beautiful이 하는 역할은 소라라는 명사의 상태가 어떤지를 얘기해 주니까 명사를 설명하려면 무엇이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beautiful 소라 이 말이죠 더 클로스 이즈 스무스 스무스 스무드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부드러운 소프트 할거구요 스무드의 뜻은 매끄러운이죠 매끄러운 부드러운거 하고 매끄러운거는 조금 달라 그렇습니까 매끄러운 뭐 클로스는 뭐해요 천이죠 천 옷감 그래서 지금 문장의 뜻은 누가 어떻다 그 옷감은 매끄럽다 이 말이죠 옷감 매끈매끈해 비단결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즈 대신에 뭘 써도 테이블스를 떠도 뜻은 거의 똑같다 그 옷감은 매끄난 느낌이 들어요 그럼 스무스가 하는 역할은 어찌 느껴진답니까 그 클로스가 어떻단 얘기입니까 그 명사를 설명하려면 스무들리 이런거 쓰면 안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뷰티풀이 있단거 쓰면 안된다 일단 더 커리즈 딜리셔스 그 카레가 맛있다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즈 대신에 뭘 써도 뜻이 거의 똑같다 스멜즈 써도 거의 뜻은 똑같다 그 카레는 맛있는 향기가 나길래 내가 먹어봤더니 맛도 있더라 뜻이 거의 똑같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룩 여기에 있는 필 여기에 있는 스멜을 보고 무슨 동사라 그래 감각동사라고 하죠 감각동사만 비지동사만 비슷한게 아니죠 원래 이랬던 녀석을 원래 이랬던 녀석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동사도 있었죠 그쵸 이렇게 만들어주는게 누구였었더라 그쵸 겟 겟 겟 겟 겟 겟 겟 겟 겟 그건 잘하는거구요 그쵸 어디 겟 겟 겟 겟 겟 겟 겟 겟 Tul 절 It is becoming cold. It is getting cold. 그 다음에 하나 빠졌죠? T로 시작하는 뭐도 있었어요? 팝같은 소리가 안내겠네요. It is turning cold. 점점 추워지는 중입니다. It is getting cold. It is growing cold. It is becoming cold. 전부 다 이런 느낌. 점점 배워가는 중이다. It is growing cold란 얘기는 결국 지금 날씨가 어떻단 얘기하고 똑같애? 거의? 얘기하고 거의 똑같으니까. 이건 점점 변하는 동사라고 합니다. 감각동사 또는 점점 변하는 동사지. 행동사가 어울릴 수가 있고. 이 형식이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보기의 밑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The bread tastes good. 그래서 This bread 누가 어떻대요? 이 빵은 좋은 맛이 난다죠? 그쵸? 이 빵은 좋은 맛이 난다니까 이 빵은 어떻다고 그랬는데? 좋다 그래도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테이스트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His bread is good. 뜻은 거의 똑같죠? Okay. Sunny became a cartoonist. 여기에 써니는 화창한이 아니겠죠? 그쵸? 됐습니까? 여기에 써니의 뜻은? 그쵸? 그쵸? 써니는 뭐가 되었다? 만화가가 되었다. 그럼 써니가 만화가가 되었으면 써니는 뭐다? 그쵸? 빅케인 대신에 모서졌듯이 똑같애? 있어? 똑같죠? 그럼 여기에 good과 같은 역할을 하는 녀석은 누구? 어? 카튠니스트죠? 차이점은 good은 무슨 부어? 좀. 음.. 형용사부어. 형용사부어죠? 그쵸? 카튠니스트는 무슨 부어? 형용사부어. 거시 거시다니까. 얘는 어떤이 어떻다니까. 왜 이렇게 생각하셨지? 아. 이 색상의 색상의 색상은 아주 신나게 되었어. 이렇게 생각하셨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의 색상은?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부분의 색상으로 만드셨구나. 이것은 바로 이 색상의 색상의 색상은.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아.. 근데 그 색상의 색상의 색상은? 여러분이 어떻게 그게 진단한 색상은? 여러분이 Nolan이 똑같은 색상의 색상은? 여러분이 내가 아는 색상은? 여러분이 아 vie가 색상은? 여러분이 Physical의 색상의 색상의 색상은? 평등사죠. 여기서는. 그렇습니까? 노랗게 어땠던 여기 턴의 뜻은 돌다가 아니죠. 턴에 여러가지 뜻 돌다, 회전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 턴의 뜻은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가다 이 뜻이죠. 점점 노래졌다. 나뭇잎들이 점점 노래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형식 문장이 뭔지 감이 옵니까? 오케이 엘렌은 예쁘고 키가 크대요. 그쵸? 그러면 이거 하면 어떤 단어 떠올라? 어... 프리티 프리티 떠오르죠? 그 다음에 이거 하면은 어떤 단어 떠올라? 톨 프리티하고 톨의 공통점 그쵸. 둘 다 형용사라는거죠. 그렇습니까? 시제는 그쵸 당연히 현재죠. 그래서 뭐 앤 이즈 프리티 앤 털 그러면 되겠죠. 앤 프리티 앤 털 그 다음에 꿀은 달콤한 맛이 난다는 얘기는 결국 꿀은 달콤 하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꿀은 달콤합니다 부터 먼저 만들겠습니다. 달콤한 맛이 난다 말고 꿀은 달콤하다 삐니 이즈 스윗 그쵸 이즈 대신에 뭘 써도 그쵸 테이스트를 써도 뜻이 거의 똑같다. 여기서 원하는건 honey, taste, sweet 이죠. 여기다가 어 붙일 수 있습니까? 붙일 수가 없죠? 그쵸 여기 더 붙일 수 있습니까? 안되죠. 그럼 어는 왜 못 붙입니까? 더는 왜 못 붙입니까? 더는 왜 붙입니까? 이게 특별한 꿀에 대한 얘기입니까? 꿀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한 꿀이 아니니까 더 못끄치죠. 못쎄니까 오늘 못쎄요. 수민이는 갑자기 선생님이 이거 왜 하는지 알죠? 잘 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OK. Honey tastes sweet. Honey is sweet과 거의 똑같은 꿀. 자, 이제 새로운 수행입니다. 사명식 문장이네요. 사명식 문장. 자, 그래서 사명식 문장을 먼저 여기에 주저리 주저리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명식 문장은 일단 뭐도 있고? 또 있고? 한다도 있습니다. 누가 뭐뭐한다? 누가다가 들어있고. 그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몇 개 들어있는 거?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몇 개 들어있는 거? OK. 아, 그렇군요. 한 개 들어있는 거. 뭐, 무엇일 수도 있고, 뭐, 누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뭐, 결국 둘 다 뭐다란 얘기입니까? 명사란 얘기입니까? 누가 뭐뭐한다 뒤에 명사가 목적으로서 한 개 있는 거. 그걸 보고? 몇 형식이란다? 사명식이란다? 나머지는 막, 나머지 토막도 많긴 하네. 전부 다. 이거, what에 대한 대답? 아니야. 전부 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만 잔뜩 들어있어. 그러면 사명식이란다. 가장 대표단계, 내가 먹는다. 아침을. 여섯 시, 여섯 시에. 여섯 시에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응, 이거. at6 구요. at6 구요. at6 구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건.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못한단 말이죠. I have breakfast. at6. 사명식 문장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몇 개 있는 문장, 정리하면 목적어 몇 개? 목적어 한 개 있는 문장을 보고 사명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습니까? 나는 아침을 먹습니다. 나는 영어를 공부합니다. 그렇습니까? 다하고 나서, 이 형식과의 차이점. 까먹을까봐 써먹을게요. 좀 있다가. 이 형식과 사명식이 뭐가 다른가 얘기해가지고. 자, 일단 설명. 주어동사. 그러니까, 주어동사를 써 놓고 뭐라고 보이면 돼? 누가 뭐한다? 이 말이죠. 누가 뭐한다? 나는 먹는다. 무엇을? 아침을.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 한다? 사명식이라고 한다. 우리말 해석할 때, 목적어는 을, 늘, 에게로 해석한다. 이걸 보고 한글에서, 국어문법에서 이걸 보고 무슨 격조사라 그래? 목적격조사라고 하죠. 을, 는, 이가, 가죽격조사고요. 을, 을, 에게는 목적격조사죠. 해석하며, 목적어 자리에는 뭐에 대한 대답이 온다? 뭐에 대한 대답이 온다? 과시나 또는 훔, 훔에 대한 대답이 온단 말이죠. 무엇을? 누구를? 나는 사랑합니다. 줄리엣을. 사명식 문장이란 말이죠. 그 뒤에 뭐 매, 매우 많이 뭐 이런 말 와도 되는 결론이 사명식이다. 그럼 여기 예문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것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두 부정사나 동명사도, 뭐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정사, 두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온 것이나든, 뭐의 형태? 두잉의 형태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무엇에 대한 대답으로써, 나는 스키 타는 것을 즐긴다. 나는 스키 타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럼 예문을 모아서 보겠습니다. He bought an umbrella. 그쵸? 누가 뭐 했대요? He가 보트 했대죠. 그쵸? 얼마 안 길어봤자? 얼마 안 길어봤자? 예, 정확하게는 원이지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쵸? What did he buy? 뭐 샀니? 그러니까, 얘를 보고 사명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You must keep your promise. 보겠습니다. You must keep your promise. 그래서, 누구는 뭐 한다? You must keep이다. 너는 지켜야만 한단 얘기겠죠? 무엇을, 너의 약속을. 비밀이 아니죠, 약속이죠.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I have to keep? What do I have to keep? 내가 무엇을 지켜야만 합니까? What do I have to keep? You must keep your promise. What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래서, 얘를 사명식이라고 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I want to watch the movie. 누가 뭐 한대요? 내가 원하나 해줘. 그쵸? 영화보는 것을. To watch the movie. 암만 길어봤자. 이 수 있죠, 그쵸? 이다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want? 그래서, 충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용법이라고 하죠. We enjoy. 우리가 뭐 한대요? 즐긴대죠? Talking about our favorite star. 무엇을 즐긴답니까?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에 대해서 이야기하. 이것을 암만 길어봤자. It.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enjoy? What do you enjoy? 그래서 예를 보고 사명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어가 얼마든지 뭐 해줄 수 있다? 길이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어있게 했을 때 나는 영화 보는 것을 원한다. 누구는 나는 무엇을 영화 보는 것을 뭐한다? 원한다. 영화 보는 것 예를 보고 원한다? To. 주정사 경언인데 주어동사 없으니까 구 라고 얘기하지. 암만 길어봤자 뭔가 하나로 바꾸고 싶다.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구나 절이라고 한다. 절은 주어동사가 있는 경우 절은 아니, 절은 주어동사가 있는 경우 구는 주어동사는 없는 경우 이번에는 예를 보고 무슨 구라 하겠어? 예를 보고 뭐라 한다? 공명사 구 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암만 길어봤자 그것을 즐긴다. 이 형식과의 차이점 이 형식과의 차이점 이 형식과의 차이점 이 형식과의 차이점 이 형식은 이 형식과의 차이점 뭐라고 부릅? 쪼 우아유 마이네임 이즈 기완 김 우아유는 소위가 뜨고 싶어 뭐라고 물어 와 아예 뭐 아니 그쵸 이라도 구수 또 뭐라고 부를래 와 왓 비어시 고 우원을 안와는 내는 똑같네 이거 주어 동화 주어 동화 똑같네 주도가 뒤에 왔을 때 안 되었는데 근데 얘는 I am a student는 결국 누가 스튜던트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하고 얘하고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두 번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가 뭐 됐어? 거시? 거시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고는 뭐라 한다? 얘를 보고는? 이형식이라고 하고 얘를 보고는 내가 학생을 쳐다보면 내가 학생이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얘가? 아니죠. 내가 보는데 무언가를 본단 얘기죠. 내가 보는 목표물이 이거라 이 말이에요. 목표물. I am a student는 주어가 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형식. 내가 본다. 무엇을. 얘랑 얘가 아니죠. 같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습니까? 내가 학생을 쳐다보면 학생이 되죠. 내가 선생님을 쳐다보면 선생님이 되죠. 내가 대통령을 쳐다보면 대통령이 되죠. 그러면 그럼 초업력이죠. 그렇습니까? 얘가 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영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어려운 표현은 뭐 리펠 뜻 알죠? 리펠 뜻이 뭡니까? 리펠. 호치가 수리하다죠. 그 다음에 우주 마인드의 뜻이 뭡니까? 우주 마인드. 네. 당신은 싫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창문 열지 마라 라는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했을 때 난 창문 안 열고 싶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생각해 오세요. 나같은 민kę 외입니다. 여러분. 이김도 똑같다 각각의 모든 둘 다 똑같은 목표 쓴다 했어 every hdn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고 단수치고 한다 그 다음에 썸 뒤에는 복수형과 셀 수 없는 명사 모두 올 수가 있다 그러면 얘는 a few야 a little이야 ok 얘를 a few로 바꿔 쓸 수 있는지 a little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생각이 들으시고요 이거 그 다음에 my little brother enjoys surfing the internet 그 다음에 여기에 buying 쓸 수 있는지 없는지 she want to buying some sugar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my little brother enjoys to surf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대답해 주시고요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된다면 왜 되는지 뭐 신은 칼지라기네 와이트 씨나 항상 나를 도와주십니다 누가 와이트 씨나 항상 나를 도와주십니다 누가 어찌 누구를 뭐한다 도와주십니다 누가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누가 이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케빈은 그의 아버지를 위해 세차하는 것을 됩니까 누가 케빈은 남자인 것 같고요 케빈은 남자인 것 같고요 무엇을 아 나를 끝냈습니까 아 나를 끝냈습니까 무엇을 했자 하는 것을 뭐 했다 끝났다 전신차림 시제는 과거 과거네요 그 다음에 그녀는 새 컴퓨터 사기로 결정할까 누가 무엇을 사 새 컴퓨터 사기로 결정했다 그렇습니다. 결정했다네 그쵸? 하필이면 결정했다네 하필이면 끝냈다네 누군가 누구는 누구처럼 폴은 그 침실을 청소한다 누가 폴이 무엇을 뭐한다? 청소한다 시제는 현재죠 새들이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누가 무엇을 노래 부르는 것을 뭐했다? 시제는 과거죠 하필이면 비긴이네 잠깐 잠깐 고민해야 되겠죠 하필이면 비긴이네 그 다음 포커스 71 사형식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다 배운 겁니다 자 사형식 문장에서 제가 설명하는 버전은 이겁니다 사형식 문장에 사용되는 동사를 보고 모두가 수요 동사라고 합니다 수요 동사라고 합니다 사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수요 동사밖에 없습니다 수요 동사밖에 없습니다 수요 동사가 뭐예요? 수요 동사란 사실은 좀 설명할게 많긴 한데 중1 버전으로 설명하면 수요 동사란 어떤 표현이 가능한거? 누구누구 에게 ~~ 가 되는 누구누구 에게 ~~ 해준다 라는 표현이 가능한 애들을 모아놓고 상자가 하나 더 생긴거죠 그쵸? 그래서 누구처럼 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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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하면 무슨 뜻이다? a에게 b를 주다 그러면 누구누구 에게 ~~ 그러면 다 되는거 아니에요 모든 동사가 다 수요 동사되는거 아니에요 모든 동사가 다 수요 동사되는거 아니에요 모든 동사가 다 수요 동사되는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먹다 라는 표현 누구누구 에게 ~~ 먹다 됩니까? 누구누구 에게 ~~ 먹다 됩니까? 안되죠 그쵸? 그러면 먹다 는 이시죠 피드에 무슨거에요? 그러면 피드같은 경우에 수요 동사란 될까 안될까? 수요 동사란 되죠 피드 ab 하면 a에게 b를 넘기는 주다 그니까 이신 수요 동사란 아닌데 피드는 수요 동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배우다 배우다가 영어는 뭐지 learn studying 그런거 같다 그 누구누구 에게 ~~를 배우다 말이 안될거 같아요 안되죠 그거 어떻게 누가 누구누구 에게 ~~를 배우다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누구누구 에게 ~~를 배우다 아 되겠네 누구누구 에게 ~~를 배우다 이거는 나는 I learn english from him 이 번호 그니까 런은 수요 동사가 될 수가 없다 근데 가르치다 그럼 누구누구 에게 ~~를 가르치 수가 뭔가요? 그니까 그치 a b는 된단 말이에요 이거 런은 수요 동사가 아니지만 티티는 수요 동사하는 말이에요 그니까 그니까 오케이 누구누구 에게 ~~뭐을 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수요 동사 라는 통을 하나 만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기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a 에게 b 를 보여주다 so a b a 에게 b 를 보여주다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draw a b paint a b 이런 애들을 보고 수요 동사라고 합니다 좋았습니까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여기서 여기서 끝나네 이 뒤에 포커스 72에서 사형식에 삼형식에 전환 내용이 나와있네요 일단 사형식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설명 일단 이렇게 써있지만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우리 누가 뭐한다 그래서 내가 준다 내가 준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무엇을 선물을 이렇게 해석되는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사형식 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되는 데서도 보고 간접 목적어 무엇무엇을 무엇뭐를 이라고 해석되는 그러니까 자 간접 목적어는 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하면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에게 보통 사람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whom what give whom give her what give her what give her a gift 그래서 누가 뭐한다 이 동사를 보고 그냥 동사가 아니고 무슨 동사라고 된다고 주요 동사만 사용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요 동사만 사용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요 동사만 누가 뭐한다 i give her a gift i gave her a gift 그래서 h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o did you give a gift whom did you give a gift did you give a gift 그렇죠 꿈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at what did you give to her 그렇죠 what did you give to her 그녀에게 무엇을 주었니 what did you give to her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얘는 꿈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자 이 문장 좀 이따 5형씩 할거기 때문에 미리 설명하면 내가 그녀에게 선물을 주면 그녀는 선물이답니까 내가 그녀에게 선물을 주면 she is a gift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얘는 예라라고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죠 그냥 누군가에게 무엇 무엇을 뭐고 했다란 얘기죠 그렇죠 그쵸 만약에 하나 둘 셋 아니 일단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고 4형식이라고 얘기하고 whom에 대한 대답을 보고 무슨 목적어 whom에 대한 대답을 간접 목적어 what에 대한 대답을 직접 목적어 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두개를 가졌기 때문에 목적어 한개는 몇형식이었어 목적어 한개 3형식이었죠 whom에 대한 대답과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는걸 보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동사로 여기 뭐 give, make, buy, send, tell hand, teach, show, ask 이렇게 돼 있네요 얘들을 보고 쭉 해놓고 무슨 동사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수요동사 수요동사 왜 하필이면 근데 이 말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잘 쓰지도 않는다 근데 왜 수요동사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상술 때 교장선생님이나 다리세이 상술 때 뭐 품행이 품행이 방정하여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 위 학생은 누구는 위 학생은 왜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 학생에게 무엇을 이 상장 을 뭐합니다 수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수요동사라고 했어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준다 수요란 얘기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요동사 그래서 give ab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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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send ab hand ab a a a b 아 왜 핸드 ab 하면 a ab 건네주다 전해주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핸드하우 같은 말 핸드하우 같은 말 핸드하우 같은 말 뭐가 있어요 pass ab pass ab 가 있겠죠 ab ab they 対 will things 또 a ask a it 가 이렇게 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마 으 이런 미리 학교에서 다 배운 거니까 이런 것만 기억하네요 hi 또 그럼 기부하고 똑같은 녀석 기부하고 똑같은 녀석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뭔가 전치사를 쓰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기부하고 똑같은 녀석을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부하고 똑같은 녀석 메이크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메이크 같은 녀석은 세모하겠습니다. 좀 바이는 동그라미에요 세모에요 세모도 그쵸? 샌드는 텔은 핸드는 베스도 티치는 쏘는 에스크는 네모도 좋잖아. 지금 동그라미 하는 애들은 뭐를 뭐로 바꿀 때? 기부 A를 뭐로 바꿀 때? 그래서 이 식말이 뭐에요? 2A 하는 애들도. 전치사 4형식은 2형식을 보고는 4형식이라 하죠? 뭐에 대한 데다? 품에 대한 데다? what에 대한 데다? 전부 누구의 목적어야? 기부의 목적어죠? 근데 이렇게 바꾸면 여기에 목적어는 기부의 목적어는 누구밖에 없어? 추박도 없고. A는 누구에 대한 목적을 했어? 뭐의 목적어야 이거? 전치사의 목적으로 바뀌죠? 그니까 동사의 목적어는 몇 개야? 기부의 목적어는 몇 개야? 한 개죠. 그니까 기부 A는 몇 형식이고? 4형식이고. 기부 B2A는 기부의 목적어가 한 개니까 몇 형식이야? 3형식. 이렇게 다 배운거잖아. 이렇게 2 쓴다, 4 쓴다, ob 쓴다. 그래서 기부 A, B. send A, B. send B2A. tell A, B. tell B2A. A에게 B를 말해준다. tell B. B를 말해준다. 누구에게? 2A. teach A, B. teach A, B. A에게 B를 말해준다. teach B, B를 말해준다. 2A, A에게. show A, B. A에게 B를 말해준다. show B, 2A. B를 말해준다. 2A에게. ask A, B는 무엇을 바꿔쓰죠? ask B, of A죠. ask B, of A죠. ask B는 무엇입니까? of, of죠. 그 다음에 make A, B는 make B, for A. by A, B는 by B, for A. ask B, of A. ask B가 A, B를 말해준다. ask A, B를 말해준다. ask B, of A. ask B, of A, B를 가지고 가다. ask B, of A, A는 무엇을 바꿔쓰지? ask A, B는 무엇을 바꿔쓰지? A 에게 B 를 갖다 주다죠 bring A B 하고 get A B 하고 똑같이 비싸네 A 에게 B 를 갖다 주다 bring은 동그라미일까 세모일까 네모일까 동그라미죠 그 말은 지금 4형식인데 3형식 바꾸면 어떻게 한다고 bring B to A 한다 get은 세모중 get A B 하면 A 에게 B 를 갖다 주던데 get B for A다 차이점은 뭐냐 bring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갖다 준단 얘기구요 get은 자기가 안 갖고 있던 것을 일부러 거기에 가서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로 가서 그래서 갖다 준다 됐습니까 I will send you the photos 그래서 내가 보낼 걸 해줘 그쵸 누구에게 너에게 whom에 대한 대답이네요 그 다음에 the photos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유랑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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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you send to me what will you send to me what will you send me what will you send me 가 아닙니다 what will you send to me 무엇을 나에게 보내줄거든요 what will you send to me 그렇습니까 어떤 투가 왜 나왔지 뭐 what will you send me 가 아니고 왜 what you will send to me 해야 되지 그래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삼형식으로 바꿔서 물어야 되는 겁니다 Mr. Brown teaches us English 누가 뭐한대요 브라운 씨가 가르친 대조 이건 주어 종사죠 일단 최소한 내 정식이야 일단 최소한 일형식이죠 누가 뭐한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품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이제 최소한 몇 형식 됐어 삼형식 됐죠 그쵸 목적으니까 그쵸 이형식이면 이형식이면 이게 만약에 이형식이라면 브라운 씨는 뭐가 돼야 돼 우리가 돼야 되겠죠 브라운 씨가 우리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브라운 씨 알고 봤더니 뭐였다 우리였다 그러면 이형식이었죠 품에 대한 대답이잖아 이게 이형식이라면 주어가 얘랑 같은게 돼야 된다고 아까 설명했어 안했어 어 I am a teacher하고 I see a teacher I am a student하고 I see a student의 차이점 설명했잖아 이게 이형식이라면 그러면 Mr. Brown이 알고 봤더니 어스라야 된다니까 아니잖아 이게 이 사람이 이 사람입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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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형식이죠 일단 최소 삼형식이죠 그 다음에 English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왓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제 몇 형식까지 된거야 사형식이 된대죠 어 봤더니 어 1형식이네 어 꿈에 대한 대답이네 3형식이네 2형식이 아니죠 어 근데 왓에 대한 대답이 있네 이거 4형식이 된거라구요 그러면 어스라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Mr. Brown 귀찮은게 들어갔거든 어 whom does he teach English죠 그는 누구에게 영어를 가르치니 우리에게 그러면 잉글리시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teach는 동그라미에요 세모에요 네모에요 teach는 동그라미죠 이거 왜 했는지 알죠 그래서 잉글리시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es he teach to us겠죠 What does he teach to us겠죠 What does he teach to you겠죠 너희들에게 뭘 가르치니 What does he teach to you 됐습니까 아니 잘 모르겠는데 72를 봐야 72포커스 72까지 해야지 확실하게 알겠는데 뭐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안보입니다 어 글래스 오브 어 반갑네요 어 글래스 오브 딥이죠 그 다음에 foreigner가 뭐였더라 뭐 포린에 물음 잘하고 오시고요 포린 랭귀지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딕셔널이 뭐에요 사전 사전이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밥에게 엽서를 보냈다 엽서를 보냈다 엽서가 영어로 뭘까요 왜 편디는 뭐하지 엽서가 영어로 뭐겠어요 엽서가 영어로 뭐겠어요 호스트 카드 겠죠 호스트 카드 겠죠 호스트는 편디는 호스트는 편디는 나의 삶 저는 나에게 세 껌 부터를 사주겠다 나는 내게 이즈계를 죽일 것이다 그녀가 밥에게 엽서를 보냈다 시제는 뭐겠어요 네 그녀가 밥에게 엽서를 보냈다 과거죠 나의 삶은인 나에게 세 껌 부터를 사주었다는 과거죠 그 다음에 나는 그녀에게 이식해 줄 것이라는 미래죠 그 다음에 그는 한 손에게 편지를 건네주었다 오케이 시제는 과거고요 그들은 나에게 진심을 말해주었다 시제는 과거죠 뭐 나의 형님은 나의 형님은 나에게 슬픈 이야기 하나를 하나의 슬픈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다 말하다가 참 많죠 말하다가 참 많은데 이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건 이것 밖에 없죠 시제는 과거죠 그 다음에 케빈은 베티에게 교회입은 보여줬다 시제는 과거죠 뭐 그러니까 중요한 기술이 아까 얘기했더니 사형식의 사멸시청함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가 뭐에 대한 대답과 뭐에 대한 대답으로 두개였는데 홈에 대한 대답과 왓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뭐에 대한 대답을 앞으로 먼저 당기고 왓에 대한 대답을 먼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홈에 대한 대답은 뭔 홈 투 홈이나 또는 포 홈이나 또는 오브 홈으로 바꿔쓰는거 이 홈에 대한 대답은 전치사의 목적으로 바꿔쓰는거 이 홈에 대한 대답은 바꿔쓰는걸 보고 돌아오는다 삼형식의 전환이라고 된다 그래서 여기서 좀 암기할게 있는데요 어떤 동사가 풀을 쓰느냐 어떤 동사가 포 를 쓰는거냐 어떤 동사가 오브를 쓰는거냐 이것은 암기하셔야 되겠다 그 앞에 버전을 설명하면 원래 뭐였는데 디브 A B를 뭘 바꾸는거 디브 B 투 A로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배우겠다 그렇습니까 이것을 지금 잘 안해놓으면 나중에 수동탭 배울 때도 어렵구요 그렇습니까 사형식의 수동탭 이런거 할때 어려우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 선생님이 문법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 문법의 두가지 특징을 얘기한 적이 있죠 끝이 있고 그 다음에 위계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위계적이란 얘기가 뭐였냐 앞에걸 모르면 다음걸 모르게 되는걸 보고 위계적이라 했어요 지금거 잘 모르면 나중에 이어지는것도 모르게 되니까 잘 알아두세요 꼭 외워야되겠다 생각하시구요 사형식 문장은 뭐에 대한 대답과 훈에 대한 대답과 뭐에 대한 대답을 what에 대한 대답을 순서인데 원래 give A B의 순서인데 간접목적어 앞에 whom에 대한 대답 앞에 뭐를 갖다 붙인 다음에 전치사를 갖다 붙인 다음에 문장의 뒷부분으로 what에 대한 대답 뒤 무조건 제일 끝이 아니구요 what에 대한 대답 뒷부분으로 보내는 문장의 변환을 보고 뭐라고 한다 사명식으로 전환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누가 뭐한다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본 다음에 뭐 to whom이나 for whom이나 of whom으로 바꿔 쓰는걸 보고 그래서 뭐에 대한 whom은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고 수여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고 뭐에 목적으로 바뀐다 뭐에 목적으로 그럼 치사의 목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동사의 목적으로 몇 개 또 여러개라 그래라 동사의 목적으로 몇 개 한 개가 되는 형상 그러니까 동사의 목적으로 한 개니까 매정식 삼형식 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거네요 그쵸? give a b give b to a send a b send a b send b b를 보낸다 누구한테 to a에게 tell b a에게 b를 말하는데 tell b to a teach a b a에게 b를 가르쳐는데 teach b to a show a b show b to a right a b a에게 b를 써주다 right b b to a 그 다음에 make a b make b for a buy a b buy b for a cook a b cook b for a 자 얘들의 공통점 a에게 b를 만들어주려면 돈도 들고 정돈도 필요하겠죠? 그쵸? a에게 b를 사주려면 돈이 들겠죠? 그쵸? cook a b a에게 b를 요리해주려면 돈도 들고 정돈도 들겠죠? 그쵸? 그 받는 사람을 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받는 사람을 뭐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받는 사람을 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 쓰나봐요. 됐습니까? 가르치는 건 쉬워 어려워? 그쵸? 가르치는 건 쉽죠? 그렇기 때문에 to를 쓰는거죠. 그쵸? a에게 b를 주는거 쉬워 어려워? 쉽죠? 그냥 주면 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전에 a에게 b를 가져가다가 있었는데요 네 두개가 있었죠 뭐랑 뭐가 있었죠? bring ab 왕 get ab가 있었죠? 그러면 bring은 어디에 쓸까? 2를 쓰는거야? 4를 쓰는거야? bring은 bring은 2죠 그쵸? bring은 bring은 자기가 갖고 있던걸 갖다가 그냥 주는거기 때문에 get은 자기가 안갖고 있던걸 멀리까지 가서 멀리까지 가는 수고를 하고 갖다 주니까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강이한테 물 한잔 가져와 할 때 get 쓸까? bring 쓸까? get 쓰겠죠 니가 물 갖고 있는거 아니잖아 저까지 갔다 와야되잖아 그렇습니까? 그냥 지어낸 말이구요 그 다음에 over를 쓰는건 누구다? ask다 ask ab ask b over a 로 쓴다 여기에 있는거 뭐 he gave her a present he gave a present to her Mr. hunt bought me new pants 세바지를 나에게 사줬단 얘기죠 Mr. hunt bought new pants for me 그거 해야된다 그럼 엉뚱한 녀석 쓰면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아둬야 되는데 네 근데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거 틀렸다고 하는거지 이거 틀렸다고 하는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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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아 아 으 스크래스 여기는 왜 오브죠 왜 오브를 써야 되고 피셔드 피쳐서 플라워를 외투가 아니고 왜 오브 쇼는 선생님 기부처럼 좋습니다 왜 옵니까 왜 옵은데 이 문자의 뜻이 뭐야 이 문자 끊어있게 하면 뭐예요 아 뭐 왔답니까 이 문자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는거죠 그쵸 맞습니까 이게 아니구요 자 그가 보여줬는데 그가 보여준 사진을 본게 꽃들입니까 이 문자의 뜻은 뭐예요 그쵸 꽃을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는거지 그가 보여주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플라워리스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여기다 투 써야되요 쇼 잖아요 그럼 안됩니다 여기다 뭘 붙일 수 있겠다 그녀에게 하고싶으면 뭐 그녀에게 투 헐 이런건 붙일 수 있겠죠 he showed the pictures of flowers to her 됐습니까 무슨인지 알겠어요 그니까 받는 사람이 누군지 보란 말이야 받는 사람 그 받는 사람 앞에 쓰인 전치사가 정확하게 잘 쓰였는지 이겁니다 무조건 전치사 아 막 불이 이거 막 뭐 기부는 투 쓴다 뭐 메이크는 오포 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메이크 위에 우리 투을 주고 무조건 시키는거지 말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줬어 누군가가 뭔가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줬어 어 그 받은 사람 앞에 투가 있거나 오브가 있으면 뭘 죽였단 말이야 그 받은 사람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무슨 전쟁인지 알겠죠 그렇습니까 무조건 아 기구 뒤에 무조건 투야 이럴 수 있다는 식으로 공부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이거는 인조이 뒤에 두인건 다 음 인조이 뒤에 투주 오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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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일 때만 투주가 안 된단 말이야 왓에 대한 대답일 때만 투주가 안 된단 말이야 왓에 대한 대답일 때만 투주가 안 된단 말이야 투주가 무조건 왓에 대한 대답만 있는게 안전하냐 왓에 대한 대답 그쵸 그쵸 뭐 예를 들어서 I enjoy running to be healthy 나 enjoy running 난 뭐하든 할리기도 충격되고 왜 건강해지기 야 to be healthy 왓에 대한 대답이니까 왓에 대한 대답이니까 볼 수 있단 말이야 아 아 누가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여러분한테 뭘 세대 시켰느냐 초등학교 때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여러분한테 뭐 했냐면 계속 끊어있기 시켰어요 뭐 통장 뭐 이런 일은 뭐 그리고 또 초등학교들한테 뭐 하시냐 야 이분한테 뭐 하시냐 뭐 계속 했어요 왜 했냐 지금 써먹으려고 알겠습니까 지금 써먹으려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온다고 그간에 어려운다면 도로 알 거고 그 다음에 On Weekends On Weekends On Weekends 뜻은 뭐냐 On Weekends 주말마다 Every Weekends 하고 같았고 그 다음에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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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줄여서 화 화 특이해서 Math 그렇습니까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습니까 이거를 Mathematics Math 라고 합의로 한 사람 만나면 꼭 껴안아주세요 고맙다고 그렇습니까 안그리 저도 접근했어요 나에게 정보를 좀 보내주세요 네 나에게 정보를 좀 보내주세요 네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애에게 빌리 좀 보내주세요 네 대니엘이 애에게 콘서트표를 사줬으면 대니엘은 돈이 들었으니까 애는 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줬겠죠 애는 위에서 사줬겠죠 네 네 네 사형식으로 하래요 사형식으로 하라는 얘기는 보여주었던 뒤에 품에 대한 대답을 쓰고 왓에 대한 대답을 쓰고 나의 언니는 나에게 반지 하나를 사주었다는 왓에 대한 대답을 먼저 쓰고 알맞은 점수사 쓰고 그 다음에 품에 대한 대답을 쓰다듭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형식은 모형식 문장 문지관에 계속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다 dat 원점이 너의 Andrew